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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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용카스가 끝나지 않았다는 걸 한번 오늘 보여드리러 갑시다 가자 용카스야 어디로 갈 거니 좀만 멀리 너도 돌고 오면 대공 천차가 있는 것 같으니까 야 너 사거리 봐 사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사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사거리가 정말 말도 안 되는데 보급 사망 다 맞고 보급 사망 다 맞고 탁 때리면 좀 가능하나 나 전차 어딨는지 모르겠으니까 전차 어딨는지 모르겠으니까 그러니까 어딨는 거야 전차와? 짧다 제가 굿 윙커스의 악몽은 끝나지 않았다 아 지금 ing형이야? ing 79뎀 이쪽 이쪽 어 저기에도 뭐하나 가네 오케이 확인 떠서 물어봐야겠다 잘 가잉 와우 몇 명이 죽은거야? 보급하모 받고 안녕 안녕 안우네? 이쪽으로 올 줄 알았더니 호흡 고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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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 안아주는 게 더 땡큐하지만이야 저쪽 대구는 전차 있으니까 조심하고 이거 일단 한 번 버리고 저쪽 두고 한 번 받고 어딨니? 여기 맞아? 오케이 맞았다 잘가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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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 친구 잡았니? 못 잡은 것 같은데? 못 잡았구나 하긴 아군한테 너무 많은 걸 기대하면 안 돼요 못 잡았을 수도 있지 뭐 너무 많이 터져있었나보네 너무 많이 터져있었나보네 여기도 없고 으따 여기가 아닌가 보네 저기 캐리어? 비행기 죽었다 다시 나왔는데 저거 스피바이올일 것 같은데? 맞네 그럼 저 스피바이올 잡아야겠다 저거 스피바이올일 것 같은데? 47뎀 47뎀 바보 너무 성급하게 기동했어 제가 잘 가시고요 잠깐만 음 저쪽이 아니였나보네 아이씨 폭탄 장전이 애매하게 되어있었어 미안 내가 네나한테 큰 도움을 못 주겠다 아 이거 왜 다섯 발 밖에 장전이 안 되어있었지? 당연히 더 많이 되어있을 줄 알았는데 이제 다 집어넣고 어디로 가야나? 저기 대국 전차랑 그거인거 같은데 뭐있지? 저기? 8킬 일대 모르겠다 뭔지 대국 전차만 있는건지 포랑 같이 있는건지 비행기 어디갔어? 어깨 파괴? 4킬 일대 1킬 일이 4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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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킬 지난번지 3킬 다시 돌아서 파워너를 잡고 아따 저 두 친구 계속 나오네. 스피드 바이오너더. 주종 따라하기 힘들다. 스피드 바이오너더. 오케이 잡았다. 어디로 가야 하나 이제? 티저도 아니고 델타 쪽으로 가야 할 것 같은데 델타 어디? 칼 모르겠단 말이죠. 일단 여기 하나 왔다마. 나 이거 잘못 골랐어. 쟤네 속으로 들어가서. 이거 안 죽을 걸 죽었네. 안 죽어니? 안 되잖아요. 오케이. 대략 다 폭격했으니까 이제 어느 정도 될 거라고 생각하고 다 모스키토 무시하고 일단 다 스펙 파이럴을 잡아야 돼. 다 모스키을 잡아야 돼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자, 여기. 어디 갔어? 어쨌든 무상이 무지간 넘긴 것 같은데 아이고 109 죽었냐? 아이고 109 죽은거 아닌지? 이상하네. 어? 여기가 아니었나 봐. 나이스. 아, 아까 손만 안꼬였어도 괜찮았을텐데. 뭐, 몇 대가 쏘는거야? 대공포 군대야? 마야, 봐봐. 저쪽에 스픽바이오 하나 더. 근데 전원 이제 109가 알아서 착했죠? 제발. 아, 장정이 안되셨어. 그래도 뭐 한명 맞췄다. 두 명. 한 번씩 번갈아가면 쏘는 것도 나쁜이 낫네. 안녕. 오우 아파라. 오우 아파라. 아, 두 마리. 상전이 안되셨네. 얘는 또 세 마리 남았어. 한 명. 나쁘진 않네요. 워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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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명. 약 109. 오, 나 사났네? 개꿀. 네, 이는 당연히 죽을 줄 알았는데, 전혀서 그냥 오버이터 될 때까지 그냥 막사되어가지고 사나는거에요. 개꿀이잖아. 인심. 저기있다. 아, 제발. 몇 대가 오시는 겁니까? 워매 진짜 나이스 카라 이제 좀 나이스 내가 언제까지 다 잡아줘야돼 끝났네 어차피 무한 . . .